뉴포트 비치의 한 아파트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텍사스에서는 1년 된 어린이의 유골과 함께 버려진 아이 3명이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국내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의 한 아파트에서 남녀 시체 3구가 발견됐습니다. 뉴포트 비치 경찰국은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아파트에서 남자 시신 1구와 여자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체 3구와 함께 또 다른 남자 1명도 발견돼 임금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 마약성 진통제가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발견된 약물은 펜타닐로 합성 마약 진통제로 알려진 약품입니다. 경찰은 펜타닐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의 한 아파트에서도 어린아이의 유골과 3명의 어린이들이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경찰은 15살의 한 소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는 1년이 넘은 9살 소년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15살의 소년은 10살과 7살의 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현재 3명의 형제들은 아동보호서비스국에서 보살피고 있으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다오에서는 경찰과 용의자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보이시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정 끝에 총격 용의자를 체포했으나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총격이 오가는 상황에서 26살의 경비원은 총격범을 저지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에스칼레이터에서 용의자에게 총격을 받은 무고한 시민은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총격범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도주하다가 도로를 향해 총을 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150여 개의 점포가 입주했는 쇼핑몰은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희생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